이번 시간에는 상승할 때 여압 시스템과 관련된 걸 살펴볼게 항공기 시스템과 관련돼서 첫 시간인데 나는 항공기 시스템 공부할 때 기준이 딱 하나 있어 비행기에서 이게 생각나지 않으면 공부 안 한 거랑 똑같다 공중에 올라가서 아씨 뭐였지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시스템을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올라가서도 생각나야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야 아씨 졸라 공부하란 얘기야? 라고 들릴 텐데 그게 아니고 내 유튜브 목적이 뭐라고? 쉽게 너가 쉽게 해야 재미있어지고 그래야 나중에 기억이 나는 거야 이게 어렵게 느끼면 외워버리게 되고 결국엔 까먹어 실전에서 써먹지도 못해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너가 쉽게 느끼는 게 포인트야 내 설명을 듣고 아씨 졸라 어려운데? 라고 네가 만약에 생각 들면 내가 좀 반성을 해야 돼 이걸 만든 목적이 그냥 없는 거니까 우리 비행기는 프로펠러 비행기하고 다르게 고도를 높이 올라가니까 승객들에게 기내 공기를 일정 산소가 유지되도록 공기를 가둬놔야겠지 비행기 안에 그래서 압력을 가뒀다 압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압 비행기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비행기가 상승하면 외부 공기 압력이 낮아지고 지상에서는 기내 압력이 높았는데 올라가면 외부가 낮아지니까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겠지 그 흐름이 졸라 자연스러운 거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흐름 그러면 그 나가려는 공기는 비행기 어디로 나갈까? 비행기 도어 윈도어에 있는 틈 그리고 화장실 플러싱 할 때 그리고 아웃플로어 밸브라고 있는 우리 뒤에 있는 거 그리고 앞쪽에도 오버버드 이그저스트 밸브라고도 있어 뭐 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면 너네 시스템 싫어하니까 암튼 여기저기 구멍들이 많은데 그 구멍들을 다 세서 나갈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압을 해야 하잖아 압력을 기내에 남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멍에서 나가는 애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으로 기내 안으로 공기를 때려서 넣어줘야 돼 압력을 유지를 위해서 강력한 힘으로 때려 넣어야 한다고 이걸 딱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안으로 강력히 밀어 쏴주는 놈이 필요하다 근데 안으로 공기 들어오는 거 뭐야? 에어컨이지 근데 에어컨 세바 얼마나 세겠어 그래서 에어컨을 엔진에서 졸라 공기를 압축해서 강력한 힘으로 갖도록 한 다음에 뽑아내서 세게 에어컨을 졸라 밀어주는 거야 그걸 고온으로 압축됐다 그래서 유식하게 블리드 에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블리드 에어를 뽑아서 에어컨을 통해서 쏴주는 거야 그 센 힘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블리드 그 앞에다가 센서도 달아놨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려고 그 관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덕트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덕트의 압력을 측정한다 해서 덕트 프레셔라고 센서도 달아둔 거야 에어컨은 그러면 힘을 측정 안하나요? 말할 수도 있겠지 에어컨은 온도나 조절하면 되지 뭐 그럼 이제 끝났어 기내 밖으로 빠지는 놈을 이길만한 강력한 힘을 우린 찾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승객이 타고 있어서 이 압력을 아주 센시티브하게 조절할 건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 엔진에서 졸라 강력하게 뽑은 이놈이 힘이 조절이 될까? 센시티브하게 기내 압 조절을 못할 거란 말이지 안으로 일단 미러는 넣어줬는데 졸라 미러 넣느라고 바쁘니까 센시티브하게 조절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센시티브한 압력은 뒤에 있는 아까 나가는 구멍 중에 아웃플로우 밸브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거의 꽉 막은 다음에 막은 다음에 아주 조금씩 열면서 나가는 공기를 조절해서 안에 센시티브한 압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졸라 중요하겠지 그래서 자동 두 개 수동 하나 이렇게 세 개나 달아놨어 고장나면 졸대니까 너는 나가는 공기를 컨트롤하면서 센시티브하게 압을 맞추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일단 벨브는 항상 닫혀있다가 아주 진짜 조금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해서 맞춘다고 그래서 거의 닫아야 나가는 애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리 커 올라가면 항상 아웃플로우 밸브는 클로즈 포지션에 있는 거야 아주 조금만 열어서 조절하니까 근데 올라가면서 기내에 이상이 생겨서 압력이 새는 거야 그럼 이 벨브는 어떻게 할까 당연히 무조건 닫히도록 할 거야 새는 걸 막아야 하니까 기내 안에 압이 이상한데 느낌이야 무조건 이 벨브는 완전히 닫힐 거라고 아 일단 막아야겠다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압계통 문제가 생기면 아웃플로우 밸브 클로즈 플립 클로즈 QRH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라는 거야 애가 일단 플립 클로즈 하면 일단 나가는 애들은 못 나가게 되니까 그럼 이 상황이 뭘까 기내 압력이 없는 상황인 거지 공기를 밀어서 넣어주는 애가 안 되거나 아니면 졸라 잘 밀어줬는데 안에서 너무 많이 새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럼 밀어주는 애가 안 밀어주는 건 또 뭐야 블리드 에어가 못 밀어주고 있거나 아니면 블리드 에어는 잘 밀어주고 있는데 그 앞에 에어컨이 문제가 생겨서 안 들어가고 있거나 이거겠지 그러면 블리드도 잘 밀어주고 에어컨도 잘 뚫렸는데 안에 기내가 압이 없다는 얘기는 기내에 도어가 열리거나 왕창 공기가 새 버리면 기내 압이 또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너가 맨날 이런 경우에 이머젠 디스 연습하고 그러잖아 잠깐 정리해보면 가만히 놔두면 공기는 바깥으로 나간다 승객들 마스크 안 씨려면 공기를 가두는 강력한 외부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을 에어컨으로 졸라 쏴주는 엔진 힘을 이용해서 그 앞에 중요하니까 센서도 달아놨다 그게 덕트 프레셔다 들어오는 놈은 무식하게 밀어내서 들어오니까 센스티브한 거 조절 못하니까 나가는 놈을 조절하고 그걸 아웃플로우 밸브라 부른다 그래서 이놈은 기내 압이 이상이 생기면 즉 압력이 외부 압력처럼 낮아지면 즉시 어떻게 할 거다? 닫을 것이다 아웃플로우 밸브가 클로즈 되는 것만 봐도 기내 압력이 이상한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아웃플로우 밸브는 26파워 넣으면서 클로즈 포지션에 있다가 이상이 발견하면 플립 클로즈 포지션으로 가는데 대부분 조용사가 클로즈 포지션하고 플립 클로즈 포지션을 잘 구분을 못해 이 선에서 하나씩 이렇게 사이인데 그 선 두 개 선 사이에 있으면 플립 클로즈고 이 오른쪽 선 오른쪽으로 붙어있으면 그게 이제 클로즈인데 그걸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하면서 캡인 알티미러랑 디프렌시 프레셔 인디케이터랑 그리고 아래에 있는 캡인 웨일 오브 클라임 인디케이터가 어떻게 지시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예상해 봐야 되는데 앱수염에 있는 오토머드일 때 이런 그래프를 보면 그냥 어렵게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비행할 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 먼저 위에 계기를 볼 텐데 위에 계기에서 안에 있는 조그만 니들이 뭐야 캡인 알티미러리지 그럼 우리가 클라임하면서 이 니들이 어떻게 되겠어? 조금씩 증가한다고 물론 제로로 가르치면 승객들이 지상에 있는 압력과 똑같은 압력이 있기 때문에 제일 편안함을 느끼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깥의 압력과 차이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항공기의 구조적인 강도가 더 커져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제시나 이런 걸 보면 동체가 작고 동체가 두껍다고 그런 비행기는 캡인 알티미러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상의 압력과 비슷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제시니까 더 편안하게 승객들이 느낄 수 있겠지 737 같은 경우에는 8000피트까지 캡인 알티미러가 일단 올라갈 거야 우리가 올라가면서 니들이 시계방향으로 올라간다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 항공기가 올라가면서 캡인 알티미러는 8000피트까지 올라가는데 항공기는 37000, 38000 위까지 쭉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점점점점 이 차이가 프레셔가 더 벌어지니까 디프레셔 프레셔 게이지는 당연히 시계방향으로 더 커질 거라고 그리고 밑에 있는 캡인 레일 오브 클라임 인디케이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캡인 알티미러가 올라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클라임 인디케이터가 당연히 올라간다고 지시할 거고 정상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약 600FPM 정도 나오는데 때에 따라서 한 1000 정도 나오기도 해 어쨌든 시계방향으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종합해보면 니들 세 가지 전부 다 우리가 상승하면서 시계방향 쪽으로 움직일 거야 그리고 디프레셔 프레셔를 나타낼 때 공기 압력을 PSI라는 단위로 쓰는데 만약 기네가 C레벨이라고 했을 때는 14.7PSI고 8000피트에서 10.9PSI잖아 그럼 두 개를 빼면 3.8이 나오고 그래서 이때 디프레셔 프레셔는 3.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8000피트부터 올라간다 9000피트 올라가면 KBL2도 고정돼 있고 디프레셔 프레셔만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지 11000에서도 증가하게 되고 12000에서도 점점 증가가 되고 13000에도 증가하게 되고 14000에서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약 15000피트가 되면 고정돼 있고 캐비닛티투가 약 2000피트로 살짝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캐비닛 디프레셔 프레셔가 또 늘어나 16000, 17000, 18000, 19000 약 2000을 픽스되어 있는 다음에 19000 오면 이제 일직선으로 니들이 가르치고 22000, 23000 되면 계속 일직선 모양으로 따라서 옆으로 일직선을 만들면서 돌게 돼 31000에서 마지막 31000 디프레셔 프레셔 7.8까지 스튜드는 1000 이하의 고정된 상태에서 디프레셔 프레셔만 고도가 올라가면서 점점점점 증가하고 11000에서도 증가하고 12000에서도 증가하고 13000에서도 증가하고 13000에서도 증가하고 14000에서도 증가하고 15000 정도 되면 캐비닛 아티투드 1000에서 약 2000 정도로 늘어나고 2000 이 픽스에 있는 상태에서 캐비닛 아티투드가 디프레셔 프레셔가 점점점점 증가한 다음에 거의 일직선으로 놓이는게 19000, 20,000 피트 정도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일자로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이런 모양새로 추위가 추위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노멀일 때 그 31000에서 7800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런 니들이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어브노멀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노멀일 때를 눈에 일단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뭔가가 계기가 좀 이상한 거를 발견하기가 쉽다 이거지 캐비닛 아티투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위치는 공항의 엘리베이션이랑도 상관이 있는데 이제 보통 C레벨 근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감안하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영피티드 때는 캐비닛 아티투드가 0이고 그리고 디프레셔도 0지 플라이레벨 150일 때는 아까 플라이레벨 150까지 쭉 올라올 때는 1000 이하의 캐비닛 아티투드는 큰 니들만 시계방향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약 6시까지 쭉 늘어나고 15000이 지나면 캐비닛 아티투드는 2000으로 살짝 올라온다고 했고 그러면서 20,000피트 이상부터는 계속 그 작은 니들과 큰 니들이 일자의 모양을 만들면서 계속 옆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아온다고 했지 그래서 너가 세팅한 마지막 플라이 아티투드가 28,000피트 이해할 땐 7.45 28,000에서 37,000 37,000피트 이상 8.35 이 숫자를 외우는 건 아니고 7.5에서 그 주황색 탭 아래까지 위치하겠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30,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의 그 계기를 한번 다시 한번 봐보면 30,000일 때는 7.6이지 그래서 아까 7.5에서 주황색 탭 사이 있다고 했지 30,000일 때는 7.8 이것도 7.5에서 주황색 탭 아래 사이 있고 34,000일 때도 7.5에서 주황색 탭 사이에 있고 36,000일 때도 주황색 탭 약 7.5 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노멀일 때 계기가 움직이는 경향성을 알면 비행 중에 내가 눈으로 판단하기가 훨씬 쉽다 어부너부를 잡아내기가 쉽거든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마지막에 플라이 아티투드에 따라서 다른데 숫자를 외우지 말고 그리고 주황색 탭 아래에서 약 7.5 사이에서 위치하는구나 정도만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니들도 캐빈 엘티투드와 디퍼런시 프레시어가 거의 일자로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끝날 때도 거의 일직선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좀 더 쉽게 니들이 시계모양이라고 생각해 볼게 12시 10분 12시 20분 그 밑에 캐빈 레이트는 600 이하로 안정되어 있고 25분 큰바늘이 쭉 내려가잖아 그래서 약 12시 30분 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작은 바늘과 큰바늘이 일직선을 만들면서 돌아간다 그게 약 20000 비트인데 시계방향으로 이제 일직선을 만들고 돌아가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큰바늘은 어디에서 끝난다 주황색 탭 아래쪽에서 끝난다 되게 쉽지 이제 어븐어븐을 찾아볼텐데 뭐 시그마 책이라고 해서 요런 모양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 왜냐면 스캔 폴리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는 제작사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있잖아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부터 눈동자로 스캔을 천천히 하면 돼 어 이런 프레셔라이제이션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를 방지하게 해서 요런 것도 또 특별히 만들기도 하는데 내 스캔에 전체적인 눈동자 방향이 패널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움직이는데 이 만들어 놓은 시그마 책은 돌려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방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행기에서 계속적으로 익숙하게 보지 않을 확률이 많아 이 방법이 편안한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 그리고 본인만의 다른 방법으로 또 만들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내 전체적인 눈동자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게 보통의 눈동자의 흐름인데 그 흐름과 반대되는 내가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내가 비행 중에 꾸준히 편안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어분어분을 찾아볼텐데 스캔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천천히 봐봐 디프렌시 프러셔랑 캐빈 알티튜드 봐봐 아까 12시 10분 20분 12시 30분에서 일자로 이렇게 같이 돌아간다고 그렇지 그런데 어? 다소 캐빈 알티튜드가 약 한 1시 넘어가서 약간 조금 높지 그런데 이거 갖다가 확실히 이상하다고 얘기할 순 없어 근데 캐빈 알티튜드를 밑에 캐빈 알티튜드 밑에 그 캐빈 레이트를 보니까 천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가끔 또 천 이상 이렇게 높게 나오기도 하거든 보통은 600 이하로 안정되지만 어? 그래서 뭐 좀 이상한가? 해서 너는 뭘 봐야돼? 바로 캐빈 알티튜드에 조금만 이상해도 아웃플로 벨브가 나가는 공기를 막는다고 그렇지 아웃플로 벨브를 보니까 플릿 클로즈 상태 돼 있다고 맨 마지막에 두 선 사이에 니들이 돼 있지 이게 플릿 클로즈야 그런데 이 니들 두개 사이에 있는게 아니라 그 바늘이 오른쪽에 붙어있으면 이거는 평소 정상 상태라고 요걸 구분하는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러면 저기 위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옆에 패널 한번 봐볼게 덕트 프레셔를 쭉 내려서 봤는데 덕트 프레셔가 제로야 어? 덕트 프레셔가 뭐라 그랬어 공기 안에 기내 아벨 때려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 소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엔진 블리드 앞에다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센서를 붙여놨다고 그랬지 그런데 아 덕트 프레셔가 제로인거야 아 엔진 블리드가 안나오고 있구나 거기가 문제가 있구나 이미 난 벌써 알았어 쭉 내려와 천천히 팩 팩이 뭐야 에어컨이지 에어컨은 오토되어 있으니까 켜놨네 라고 아는거지 내려봤더니 뭐야 엔진 블리드가 1번 2번 엔진 다 꺼져있어 아 문제를 발견한거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게 있어 조종사 이걸 보면 어떻게 할까 야 씨발 좋댔다 야 빨리 블리드 켜 블리드 켜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제 큰일나는거야 왜 블리드를 한꺼번에 놀래서 1번 2번 엔진 블리드를 다 켜봐 그러면 갑자기 고압의 공기로 비행기 안에 때려 넣어주겠지 그럼 비행기 안에 압력이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 안에 공기가 갑자기 꽉 들어올거잖아 그러면 안에 있는 승객 입장에서 보면 고막을 갑자기 공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고막을 몸 안쪽으로 밀어 넣을거라고 이때 고막이 다치는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 사실 지금 디프레셔 프레셔나 캐빈 알티튜드 레이트를 보면 그렇게 큰 어브노멀이 아니야 그런데 이때 어 야 좋댔다 이래가지고 스위치를 바로 급작스럽게 두 개를 온 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로직을 알기 때문에 어 블리드를 안 켰네 바로 액션을 하는게 아니라 아래로 더 스캔을 해봐 라이트도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고 아웃플로우 밸브는 아까 우리 플러 클로즈 되어있는거 확인했고 오토모드 되어있고 다른건 전혀 이상한게 없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액션을 할텐데 그 액션을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하나 키고 캐빈 레이트를 보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안정되고 블리드를 하나 켜고 하나 하나로 안에 때려놓게 한 다음에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다음거를 키면 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거야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돼 다음 두번째 케이스인데 우리가 첫번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쉬울거야 캐빈 알티튜드랑 디프레쉬 프레쉬 봐봐 이것도 한 12시 원래 20분 돼야 되는데 1시 20분 정도로 어 캐빈 알티튜드가 다소 높지 레이트를 봤더니 어 또 한 1000 정도야 어 한 600 이하로 돼야 원래 맞는데 아우씨 조금 높은데 하고 아웃플로우 밸브를 보니까 플립 클로즈 상태 돼 있어 캐빈 압이 이상한거야 그러니까 나가는 공기를 막으려고 아웃플로우 밸브가 일단 막은거야 지 스스로 그 위에서부터 쭉 스캔해 봐 덕트 프레쉬는 어? 덕트 프레쉬는 정상이네 그리고 쭉 내려왔더니 뭐야 팩이 아 꺼져있어 일단 그렇다고 바로 액션하는거 아니야 아래로 더 스캔해 팩은 꺼져있고 쭉 내려왔더니 뭐야 블리드는 잘 켜져있지 블리드는 잘 때려주고 있는데 에어컨 입구를 내가 막하는거야 그리고 아래로 더 내려와 아직 액션하는거 아냐 내려와 아웃플로우 밸브 클로즈 되어있는거 아까 봤고 라이트는 들어온거 없었고 그리고 오토 모드 되어있지 다 우리가 스캔한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 디시전 하는거야 아 이 원인이 뭐다 아 내가 에어컨을 막았구나 그러면 에어컨을 켜주면 된다 그런데 두개 다 한꺼번에 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첫번째 케이스랑 똑같아지겠지 블리드는 계속 때리고 있는데 입구를 두군데를 막았는데 내가 갑자기 켜주면 안에 기능 압이 엄청 높아지니까 이것도 똑같이 에어컨을 하나 켜주고 캐빈 레이트를 보고서 정상이 되면 그때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나머지 하나를 켜주면 아무 이상이 없는거야 시스텐과 관련된 첫시간이었는데 너네들한테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고 아 나 좀 쉽게 설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와 닿았는지 참 나도 좀 궁금하니까 어 그런 리뷰나 이런 것들을 좀 댓글로 좀 달아주기를 바라겠고 또 본인의 신분 노출을 우려로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도 되고 그리고 아 이런 부분들은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어 자유롭게 그냥 써주면 내가 좀 참고할테니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캡틴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은 여기부터 조금 더 알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블리드랑 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여압계통과 관련된 건 다 끝난 거야 그래서 블리드랑 팩이 하나가 고장났을 때는 아 이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왜 제한상이 걸리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에미엘에는 그렇게 제한이 걸렸는데 공중에서 QRH가 나왔을 때는 또 에미엘과 다른 사항들은 왜 그렇게 제한사항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노엔진 블리드 테이크업 할 때는 어떤 기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노엔진 블리드 테이크업 할 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는 또 어떤 계기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나는 어떤 조치를 할 거 등 이런 것들은 기장교육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심도있게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 함께해줘서 고맙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